여러 기관에 흩어진 의료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록 앱의 기능이 개선됩니다.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나의 건강기록 앱에서 14세 미만 자녀의 건강기록 열람, 약물 알레르기 확인, 복약 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. 앞으로 이 앱에 14세 미만 자녀를 등록하면 부모는 진료 시 유아수첩이 없어도 자녀의 진료 이력과 약물 처방 이력, 건강검진 이력, 예방접종 이력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또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레르기 반응 유발, 약물 정보를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 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추가돼 모두 1,004곳입니다.